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우선 오늘 6월 모의고사를 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기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험지였는데요 이 본론으로 가서 이번 영상은 평소 하던 대로 찍는 영상이고 이 총평 및 수납한 영상은 조만간 추가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보면 1번 문제를 볼게요 8은 2의 3제곱이죠? 그럼 2의 1 될 거고 4는 2의 제곱이죠? 2의 3제곱이니까 2의 4승 16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이 다항식에서 미분에서 0라는 말은 1차항의 계수인 거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나와있고 A2구가 됐죠? 그럼 등차 중앙 손질을 이용해주면 10,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3X로 묶어주면 X-2고 약분하고 이너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문제를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사인 B의 값이 주어져 있죠? 사인 법칙 써주시면 2 곱하기 15는 사인 B가 10분의 7인 거고 그 선분 A씨의 길이 X라고 놔볼게요 양변에 10분의 7 이렇게 곱하면 얘는 30이니까 약분하면 3, 7, 3, 21 3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를 볼게요 합이 주어져 있고 B랑 교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A 여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PA와 같은 거죠 1이라는 거는 PA에다가 PB 더해주시고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 6분의 1인 거죠 그럼 1에서 P-A를 빼주면 바로 6분의 1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를 볼게요 1의 우극한 구하라고 그랬죠? 1인 거고 3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2가 됩니다 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봐줄게요 여기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는 이거 2번 2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4C에다 2의 제곱인 거니까 6, 4, 24가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 다친 거 여기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봐주시면 X가 양수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Y는 2의 X 제곱인 거고 음수 쪽에서는 Y는 2의 마이너스 X, Y측 대칭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2, 3 여기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0일 때 최소죠? 0 한번 넣어주시면 1인 거고 3 한번 넣어주시면 8이 되겠죠? 더해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이 3차 함수가 X는 3에서 극대래 미분을 3 내면 무조건 0이 나와줘야겠죠? 미분 한번 해주실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4X 플러스 M인 거죠? 여기다 3 한번 넣어주시면 플러스 12 플러스 M이 0이 되는 거고 M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원점을 지난데요 직선의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2분의 여기서 빼요 그럼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4의 2가 될 것이고 이게 X 마이너스 2, 로그 4의 2를 지난다 근데 이게 0,0을 지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2, 2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넘어오세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1이 됩니다 그럼 좌변은 로그 2의 A인 거니까 A의 값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1학년 학생이 2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학년 학생도 2명이 있고 3학년 학생은 3명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해라 2학년 끼리는 이웃해라 이렇게 그럼 이 5몽탱이 이 5개를 여기 원에 배치하는 거는 4팩토리얼이죠 1학년 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2학년 끼리 2팩 그럼 4에다가 24 두 개 곱해 주시면 96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이 3차함수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2가 되겠죠 여기 0하고 2가 있으면 여기 뚫고 이렇게 접할 때 여기 둘러쌤 부분의 면적은 12분의 최고차항 1에다가 이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4에다가 3 3분의 4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3개 간격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게 이 10인 거니까 N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줄게요 그럼 A11 대신에 2A의 4 플러스 1인 거고 12 대신에 마이너스 A4 플러스 2인 거고 A13 대신에 A4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죽을 거고 2A의 4 플러스 4를 구하라는 말이고 A의 4는 여기서 주어질 수 있죠 그럼 A의 1 플러스 1인 거고 A1의 1이니까 이 값은 2가 되고 4 더하기 4는 8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가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주시면 얘가 5 지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T가 3에서 위치가 11일 때 처음의 위치를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얘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죠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5에다가 여기서 DT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5T가 될 거고 여기다 3 한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5입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가 왼쪽으로 3만큼 그랬더니 위치가 11이 된 거니까 원래 위치는 14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이거라고 할 때 얘랑 얘의 확률을 구하래 이거 거나 그러니까 5월이죠 이거인 경우 세주고 이거인 경우 세주고 겹치는 거 한번 빼주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6가지 36가지인 거고 A랑 B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A가 만약에 1이라면 이게 1이면 절대값이 2가 되겠죠 이게 0이 나와줘야 되는 거 B는 3이 되겠네 A가 2가 되면은 이게 절대값이 1이 되죠 그럼 이 절대값도 1이 되어야 되니까 B의 값은 2가 되거나 B의 값은 4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3인 경우를 볼게요 이거 왼쪽은 터지죠 0되는 거고 얘가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1이거나 3,5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4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게 절대값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도 절대값이 1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2가 되거나 4,4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값이 5가 되는 경우에는 왼쪽 게 이미 2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줘야 되니까 3밖에 없는 거고 6이 들어가면 절대값이 이미 3이잖아요 3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해줘서 2가 나오려면 A가 6인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8가지인 거고 A랑 B랑 같은 건 1,1부터 6,6까지 6개죠 동시에 만족하는 건 2,2랑 4,4 두 개인 거니까 한 번 빼주시면 12가 되고 약분하면 3분의 1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거를 K라고 놓죠 그러면 FX는 4X의 3제곱 플러스 KX가 될 거고 요거를 갖다가 0,2,1까지 적분한 게 K다식을 세우는 거죠 적분해서 1 넣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적분해서 1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K가 될 거니까 2분의 1 K가 1입니다 따라서 K의 값은 2가 될 것이고 FX는 이렇게 해서 2X가 되겠죠 일단 1 한번 넣어주시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8번 문제를 볼게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나와 있고 합들에 대한 정보와 자연수 K에 대해 이거를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줄게요 A의 K 플러스 1 A의 K 플러스 2의 값은 4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빼주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4가 되는데 차이가 이래 공차 이거 한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얘가 1인 거고 얘가 3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의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거 등차수열의 합공식 한번 써주시면 2분의 항의 개수 K에다가 초항에다가 이거 K번째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그리고 2분의 항의 개수 K 플러스 2에다가 초항에다가 이거 A K 플러스 1을 더해주시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2다 그럼 얘는 이거 곱하면 32가 되고 이거 곱하면 24가 되겠죠 그럼 A1은 이제 K분의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1 더한 거 여기서 이제 A1은 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4에다가 3을 뺀 거 이거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이제 같은 상황을 보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일로 넘어가주면 4는 얘로 넘어올게요 K분의 32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4 이런 경우를 세주면 되겠죠 그럼 32랑 4를 공통으로 나누어주는 4 같은 거 K가 한번 4 이런 걸 넣어보시면 양변에 이거 곱해서 풀어주셔도 되는데 4 한번 넣어보면 이 값은 8 이렇게 되겠죠 4 넣어보면 6이니까 6, 4, 24 그러니까 8에서 빼면 딱 맞죠 그러니까 K가 4였다는 거고 K가 4라는 말은 A의 4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건 A의 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층 올라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8 더 더해주면 되니까 7이 되겠네 2번이 추중적인 정답이 됩니다 19번 문제를 볼게요 이 방정식이 이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2X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상수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거죠 왼쪽에서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3에다가 0 해주시고 접하고 이렇게 뚫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거죠 1대 2 내분점인 거니까 여기 1일 때 높이 같은 거고 저기 이제 2일 때 저기까지 올라가겠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래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A가 무조건 0보다 커야겠네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죠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딱 여기에 접할 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건 0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4가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될 수 있는 값들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되네요 8개네요 3번이 추중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로 볼게요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 적혀있는 뭐 흰 공 4개랑 검은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4개를 동시에 꺼내는 싱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럼 이 싱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조건 나왔습니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같은 것이 있대 무조건 그때 꺼낸 공 중 검은색이 두 개를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에서 행 공은 1, 2, 3, 4 이렇게 있는 거고 검은색 공은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3, 3이 같은 경우가 이제 있을 거고 4, 4로서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3, 4, 4 이렇게 동시에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개씩 더 나와줘야겠죠 문제에서는 조건 자체가 같은 것이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첫 번째 흰색이랑 검은색이 3, 3으로 같을 때를 다 세주면 여기 6개 중에서 그런 두 개로 더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 4를 고정이라고 했을 때 6개 중에 두 개로 더 골라주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3, 3이고 4, 4이고 딱 하필이면 이렇게 뽑히는 거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세주고 얘를 한 가지 겹치니까 빼주면 되네요 그럼 얘는 15가지고 15가지 좀 30에서 1을 빼주면 29분의 이게 바로 조건이죠 몸을 할 때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두 개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일반 케이스에서는 검은 공이 무조건 한 개 골라줬죠 나머지 여기 3개에서 한 개 골라주고 여기 3개에서 한 개 골라줘야 되니까 3 곱하기 3 9개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9개인 거고 두 개가 일단 동시에 뽑힌 거는 검은색이 얘네들을 겹치는 거죠 이거 한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를 볼게요 이 두 곡선 y는 2x라 얘가 만나는 두 점을 이거라고 하자 그때 옳은 걸 골라 봐라 알겠습니다 우선 그럼 그래프 개형부터 한번 그려주시면 위에 x자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을 x1과 y1이라고 하고 여기서 만나는 점을 x의 2와 y의 2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여기 x의 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2분의 1이 한 어디쯤 있겠지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4분의 1에 플러스 2네 여기 하면은 2분의 3인 거죠 그럼 얘랑 얘 중에서 얘는 1.5고 얘는 1.4 몇이잖아 2차 함수가 더 큰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2분의 1이 한 2쯤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 개형으로 그러면 x2가 이제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른쪽에서 기억은 맞게 됩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양변에 이제 이걸로 나눠주시면 기울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값이 1보다 작냐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등식에서 그럼 x2에서 x1을 빼주시면 그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보다 작냐 그럼 얘는 이 위에 점이라는 거 x1 x2라는 거는 이 위에 점일 수도 있지만 이 2차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미분 한번 해주세요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얘가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기울기가 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쯤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하는 게 기울기가 1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기니디 맥락 문제죠 여기 2분의 1이 어떻게 쓰이는 거 봤더니 이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 기울기가 딱 1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딱 기가 막히게 1인 이 순간인데 얘보다는 기울기가 당연히 작지 그러니까 1보다는 작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한번 보시면 얘는 y1, y2를 곱하고 있죠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지수 위에다 넣어주시면 요거랑 y1이랑 같은 거고 2의 x의 2랑 y의 2랑 같은 겁니다 즉 얘네들이 곱하라는 말은 2의 x의 1 더하기 x의 2인 거고 요 값이 1, 요 값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x1 더하기 x의 2는 0 이하인 거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폴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하는가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요기에다가 x의 1이 마이너스 x의 2보다 크냐 요런 걸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2 요기에 지금 x2가 있잖아요 지금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어주시면 요기에 오겠지 마이너스 x2는 요렇게 그럼 x1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만족을 해 그럼 왼쪽 것만 이제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은 x2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크다 요런 정보가 이제 주어져 있었었죠 여기도 이런 그런 형태로 만들어보자 그럼 x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요것도 왼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의 1 요렇게 되겠죠 식 변형을 해주시면 그럼 x의 1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위에 얘보다 큰 거니까 그럼 얘는 어쨌든 이 좌변의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값은 0보다도 큰데 음수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러니까 디근도 당연히 맞게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22번 문제를 볼게요 사이는 1일 때 최대니까 얘는 5 더하기 1 6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를 볼게요 얘 적분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고 적분성은 C인데 0 넣으면 3 나오죠 그럼 3 이렇게 써주시고 2 넣어주시면 16이야 그럼 4에다가 4죠 그럼 2에다가 3 그러면 5 더하기 4는 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얘 위에 점 1콤마의 접선이 이거를 지날 때 그럼 얘 미분을 쓸 때 읽어보세요 그럼 3 빼기 12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거고 마이너스 9에 대해서 1콤마 1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0콤마 1을 지나는데 그럼 A의 값은 10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5번 문제를 볼게요 초항이 1이고 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 그럼 얘는 등비수를 합공식 써주시면 초항이 1이고 3승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에 R의 6승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1에다가 R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쓱쓱 약분되고 이 값이 2배에다가 초항이 1이고 R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인 거죠 얘가 1로 넘어와 그럼 R의 세제곱이 8인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7이죠 그럼 A의 1에다가 얘 제곱해주시면 64를 곱하면 되니까 정답이 6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6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Fx가 주어져 있고 0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F' 2의 값과 같으래요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은 A분의 여기다 A는 거에서 0는 거 빼는 거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얘 미분해서 이 넣을게요 미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넣어 한번 넣어주시면 12에다가 12에다가 플러스 5인 거니까 이렇게 죽고 5, 5가 죽네 그러면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로 양변 나누어주시면 A값은 3이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가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ABCD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 전부 다 1 이상인 걸 빼주면 되겠죠 전부 1 이상을 빼줘요 그럼 전체는 4H6이 될 거고 전부 1 이상이니까 1, 1, 1, 1, 1 해주시면 4H2만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9C6이니까 93에다가 6이니까 5C2 이렇게 그러면 9, 8, 7 3, 2, 1 3, 4 12에다가 7 곱하시면 84가 될 거고 10 빼주시면 7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8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시그마가 무조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있으면 N-1을 넣고 빼주는 거죠 그럼 이게 N번째가 4N-3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일반항 구해보시면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서 N-1을 넣고 빼시거나 이 등차수의 합이 2차식이니까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 아시죠 그럼 이게 AN 이렇게 해주시고 나눠주세요 4N-3 이렇게 그래 버리면 5를 한번 구하라고 했으니까 5 한번 넣어주시면 25분의 17 이렇게 될 거고 7 한번 넣어주시면 33분의 7 4 28에서 25 이렇게 되겠죠 9 한번 넣어주시면 36에다가 41분의 9 넣으면 36에서 3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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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 41분의 17 5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A에서 A로 함수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있을 때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니까 4의 4승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얘랑 얘 순서상 좀 적어주면 3,3 이렇게 있을 거고 또 3,4 있을 거고 4,3도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4,4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럼 나 조건 보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경우로 나눠서 좀 생각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경우 얘네 둘 다 3으로 갈 경우에는 얘네 둘이 나머지 2개로 가져오겠지 치역이 총 3개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거 3개 중에서 2개로 가야 되니까 3P2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4,3 할 때도 근데 마찬가지일 거니까 곱하기 2로 이렇게 해줄게요 더해주고 3,4,4,3일 때 X자로 4,3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골라줬어 그럼 치역은 한 개만 더 골라주면 됩니다 1과 2 중에서 누구를 고를지만 결정해주고 1이라고 칩시다 1,3,4가 치역 3개가 되는 건데 그럼 3,4가 이제 출발할 때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3 아홉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로만 가면 안 되잖아 그럼 1이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를 빼주면 되죠 2 곱하기 2를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버리면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12고 계산해주면 20이 되겠죠 32 이렇게 되는 거고 4,4,16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죠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8분의 1이야 여기다가 120을 곱해주시면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이 2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3차 함수 gx는 2차 항의 개수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해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h'-3은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3 넣는 거지 f'-3 그리고 h'4는 얘 미분해서 4 넣는 거죠 g'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연속 조건 쓸게요 f의 0이랑 g0이랑 같다 그리고 두 번째 f'-0이랑 g'-0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식 두 개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으로 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 하겠죠 그 다음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 기울기 그대로 가지면서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3차 함수는 개형이 0보다 작을 땐 2차 0보다 클 땐 3차 이런 식의 느낌인 겁니다 그럼 가조건 한번 보세요 그럼 hx랑 h0이 같은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h0이니까 y는 h0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이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여기인 건데 이 값은 0인 거죠 얘는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간격이 1이면 여기도 1만큼 가서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x값은 3 이렇게 되겠죠 모든 거에 합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말은 이의 극대 2차 함수의 극대와 3차 함수의 극소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으로 좀 풀어줘야겠네요 자 f의 x 같은 경우에는 초고차항 모르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b니까 gx 같은 경우에는 뭐 cx의 세제곱 이 차항 개수가 0이라고 알려줬었고 d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려버리면 일단 1번 2번 조건부터 쓸게요 자 1번 0 넣으시면 a 플러스 b지 여기서 0 넣으면 a 플러스 b 나와야 되니까 이 대신에 문자 줄이기 위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x를 이렇게 구해보시면 2a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g'x를 구해보시면 3cx의 제곱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0 넣은 거는 2a가 될 거고 여기다 0 넣으면 d 이렇게 되겠죠 d 대신에 2a를 써서 문자로 좀 줄여줍시다 2a라고 써주고 여기도 2a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2번 조건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의 점들 얘네들 h든 여기든 0 넣은 거랑 여기 f에다 마이너스 2 넣은 거 g에다 3 넣은 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2 한번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3 한번 넣어줄게요 3 넣으면 27c 플러스 6a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얘랑 얘랑 이렇게 죽는 거고 b, b가 죽으니까 3으로 나누면 2a 플러스 9c는 0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a 대신에 또 마이너스 9c라고 다 넣어볼게요 2a 대신에 여기도 마이너스 9c 이렇게 이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은 값 b인 거지 그 b에서 최소값은 이 값인 거지 얘가 0되는 값 미분해서 0되는 값 3c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이 루트 3이네요 루트 3을 여기다 대입 한번 해주시면 3루트 3c에다가 플러스 2루트 3a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값이 3 플러스 4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 한번 해주면 3루트 3c 마이너스 2루트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얘랑 얘랑 죽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네 a는 마이너스 3 a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면 얘는 6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4루트 3 나오려면 자 6루트 3이랑 얘랑 계산해서 4가 나와야 돼요 개수끼리 6 마이너스 3c가 4가 돼야 되니까 얘로 넘어와 2 그럼 c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다 3분의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구하라는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습니다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곱해주시면 12야 그 다음에 g프라임 4는 여기다가 이제 4를 넣는 거죠 그러면 16이니까 48c 마이너스 9c니까 39c네 여기다가 39로 곱해주시면 이렇게 13 곱하면 26 이렇게 되면서 두 개 더해주시면 3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과 시험지를 풀어봤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수능날 꼭 원하시는 성적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